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현옥 약소스파 유현옥입니다. 오늘은 이석증 셀프 마사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. 이석증은 귓속의 이석이 제자리를 벗어나 발생하는 어지럼증으로 자가치료 방법 중 하나가 귀 혈자리 마사지를 통해서 증상 완화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. 이석증을 완화하는 마사지는 이석을 제자리를 돌려놓고 귀 주변에 혈액순환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석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셀프 귀 마사지를 한번 배워볼게요. 자 먼저 많은 신경이 지나가는 이주 부위를 문질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세요. 꾹꾹 눌러가면서 부드럽게 진행해주세요. 귓바퀴를 위, 옆, 아래로 쭉쭉 당겨주세요. 압을 줄수록 좋고요.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이석증 완화에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.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. 위, 옆, 아래로 쭉쭉 당겨주세요. 다음은 귀 뒤부터 목으로 이어지는 림프절을 손끝으로 부드럽게 눌러주고 주먹으로 쇄골 림프절 방향으로 쭉 빼주시면 됩니다. 자 어렵지 않으셨죠? 이 짧은 셀프 마사지로도 이석증을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